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령의 오도독! 그래요. 인생은 뭐 있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다 가는 것. 하지만 여러분의 빈 주머니는 꽉꽉 채워드리고 싶어요. 허무한 탁상공로는 거부합니다. 실질적이고 알토랑 같은 정보로 여러분의 빈잔 넘치게 해드리고 싶은 최경령의 경제쇼 플러스.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입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방송하셨나 봐요. 아니,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남진의 빈잔. 빈잔의 술잔을 가득 채우는 기분으로. 네,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여러분의 부... 처음부터 디스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최경령의 경제쇼 플러스. 주말에는 이익이 따따불로 되는 최경령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는데요. 옆에서 계속 처음부터 디스를 하고 있는 오윤혜 씨. 반갑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경제방송계의 슈퍼스타시죠.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소개하시면 없어요. 과거에 나훈아, 남진 이렇게 슈퍼스타였던 적이 있는데 저도 김동완, 최경령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라가고 싶네요. 따라가고 싶네요. 요즘 TV에서도 자주 보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유튜브 경제방송계의 나훈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또 우리 플러스에 모셨네요. 유튜브 경제방송계의 테스 형님. 아, 환영합니다. 오늘 다 뽕을 뽑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뽕을 뽑으세요. 게다가 오늘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알아야 됩니까? 정말 신박한 질문이시네요. 이게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저항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국내 경제 아는 것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세계 경제까지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수학 기준으로, 우리 최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전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성문 기본 용어가 있고 종합 용어가 있고. 그런데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 떼고 세계 경제 가는 그런 코스웍이 아니고 동시에 어떤 조망을 잘하면 동시에 이해가 되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전에는 우리 한국 주식은 그냥 우리 한국 기관 투자가 외국, 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일부 이렇게 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요즘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회식하다 보면 삼성전자 사서 얼마 먹었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래? 난 테슬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투자단에서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도 아마 오윤혜 씨도 직구 같은 거 하실 거예요. 뭘요? 직구. 직구합니다. 저 분유 최근에도 직구했어요. 직구하시면 그거 뭘로 결제해요? 신용카드요. 신용카드로 하는데 신용카드 청구서 받아보면 그게 달러로 결제된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요. 해외 직구인데.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어요. 환율도 이제 그렇죠. 이걸 초바랐어요? 네. 오윤혜 씨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 가서 예금하시잖아요. 예금하면 금리를 1% 줄까 말까 하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낮추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가 전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아는 게 우리 경제를 아는 거고 세계 경제를 모르고 나서 우리 경제 먼저 떼고 세계 경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국방권, 전자권 해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경제자주권이라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그런데 통화정책이 금리예요, 금리. 그런데 금리를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 따라서 우리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눈치를 봐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주권이 얼마나 한국이 제한되어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연준 금리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거의 제로까지 낮출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낮으면 돈이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경기를 살릴 정도로 안 좋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 안 좋은데 한국 경기가 막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일 없어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 좋은데 한국 경제가 안 좋은 케이스들은 가끔 있는데 미국 경제가 죽을 수 있는데 한국 경제는 막 날아간다? 그렇죠.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70%를 어디서. 수출? 그렇죠. 그 수출의 가장 큰 데가 중국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왜? 중국에다 수출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은.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의 구조에서 미국의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푸는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좋았을 리도 없거니와 그리고 적절히 우리가 낮춰주지 않으면 같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0%까지 낮췄는데 우리는 0.5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기준이 되는 통화, 기축 통화라고 하니까 0% 해도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0.5%까지 낮췄으면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0%까지 낮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데 우리나라가 0% 놔두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혹은 중국 경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따로 노는 경제가 아니고요. 다 연결이 돼 있는. 하물며 직전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수출이 안 늘잖아요. 왜? 아니, 미국에서 무역 장벽을 세우는데 중국 제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재료가 되는 부품단에서 우리 제품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미국의 선두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왜 이게 연결됐을까? 그거는 자유무역 때문에 연결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사람도 그다음에 상품과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동하면 서로 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각자의 국부가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계속 확장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미국 경제, 세계 경제의 권영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무역에서 바뀐 거예요? 보호무역으로? 바뀌었냐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꾸려고 시도한 거죠. 누가? 트럼프가. 트럼프가. 뭐가 틀렸대요? 자유무역이랑 보호무역. 자유무역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아도 노력하자.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없애서 경쟁력 있는, 자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오윤헤 씨의 경쟁력이 있고, 최 기자님의 경쟁력이 있고, 저의 경쟁력이 있는데 서로 잘하는 걸 해서 우리가 교환하면 그게 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을 본 거예요. 이게 엄폐하다. 이거 불공정한데. 우리는 계속 중국 거 사주는데 중국 애들은 우리 거 안 사주는데 이것을 내가 바꿔보겠다고 표를 달라고 해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4년을 지냈죠.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그 표를 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걸 했고 치적이 있으니 다시 뽑아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떨어졌냐. 상대당에 있는 바이든 후보는 뭐라고 했냐. 그게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전 세계는 협상하고 또 경쟁력이 없는 쪽으로 가야지 세계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발전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걸 표면에 들여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들어가면 전 세계 교육량이 좀 늘 거 아니냐. 거기다가 작년에 올해 뭐가 생겼죠?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트럼프가 안 그래도 무역 장보를 샀는데 코로나가 딱 생겨버리니까 거의 제한 수준의 교육량의 감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보호무역은 그러면 세금을 크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관세. 관세. 누구한테?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나라의 기업에게? 모든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그러니까 중국 화해의 제재. 그런 게 관세죠. 관세. 세금을 그런데 원래 안 매겼어요? 그런데 더 높게 매기겠다는 거죠. 높게 하는 거죠. 그래서 FTA를 하면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는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 0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그냥 상품 가격만 주면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관세를 철폐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갔었네요, 트럼프는? 그렇죠. 트럼프는 반대로 갔었죠. 왜? 자국에도 제조업을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게 도움이 됐나요, 실질적으로? 안 됐죠. 왜 안 되냐면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죠? 3만 달러. 중국은 한 1만 달러? 조금 넘고.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제조업 사이드에서 인건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6만 달러를 받는 나라와 1만 달러를 받는 나라, 인건비 외에 다른 뭐가 혁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 나라 산업이 커요. 그 나라, 그 산업이 뭔가 보세요.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 엄청 좋죠. 이런 회사들은 그 인건비를 고임금을 줘도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이 폭발한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표준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도 충분해. 그런 건데. 보세요. GM, 포드, 제네랄 일렉트리트릭 이런 제조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중국의 자동차 회사나 한국의 자동차 회사나 컨베이벨트에 올라가면 나사, 볼트너트 조이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6만 불짜리는 그럼 6배라도 일을 빨리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 부품 쓰라는 거거든요. 미국 부품은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공언한 거는 사실 제가 볼 땐 맞지 않아요. 시장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 관세를 높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40%씩 관세를 매겨도 결국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누구만 손해봐요? 소비자만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관세 10% 했을 때는 얘는 100만 원짜리 11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소비자가 관세 10%. 45% 매기면 145만 원에 사야 된다고요. 그럼 물건값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깎을 수가 없는 게요. 미국 제품은 원가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깎겠어요? 그렇죠. 들어와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이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마트 있죠? 월마트의 선반에 매드인 차이나, 매드인 코리아 빼면 몇 개가 남겠어요? 없지. 아니, 매드인 USA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아마존에서 팔리는 물건 70% 다 매드인 차이나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직업은 많이 생기지도 않고. 사실은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이유는 4년 동안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빌 공짜 공약이었다는 걸 미국의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인식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바이든이 지금 되면 그런 어떤 자유무역 기조로 가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물론 코로나19가 어떤 양태를 보일지에 따라서 교육량의 증가가 결정되어 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연간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교육량의 급감에서는 지표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될 거다. 2021년에는. 2021년.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할 수 없으나. 그렇죠. 그렇죠. 경제 성장률도 지금 3%대 이상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경제 지표는 항상 통계의 어떤 함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기조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교육량 측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제가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무역 장벽을 쌓아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국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너희도 시장을 열으라고 할 가능성이. 어쩌면 그게 중국 정치 리더십이나 중국 업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압력을 그만큼 경감시키면서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보호무역주의하는 건 없니? 라고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좀 관심사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미국, 중국 순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글쎄요. 두 가지 갈래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왕성한 소비시장을 더 촉진시켜서 외국 물산이든 자국의 물산이든 간에 흡수력, 소비처로서의 중국의 위상이 더 높아져야지만 중국이 전 세계의 두 번째 경제권으로서 기능할 거라는 걸 느낄 거예요. 미국처럼 좀 사줘야 된다. 그럼요. 자기 거를? 아니, 남의 거를. 남의 거라도.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의 기치를 엄청 세게 내걸었던 2018년도부터 뭘 합니까? 상하이에서 국제 수입 박람회를 해요. 지난주가 지지난주 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연설했지만 계속 거기 갔어요. 가서 연설하고 사줘라. 그게 뭐예요? 미국이 보호무역주를 할 때 우리는 시장을 연다. 그런 기조를 보여준 건데 그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품과 재화뿐만 아니라 뭐가 거기에 들어가냐면 자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외국돈. 외국돈.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들어가고 옷이 들어가는 건 써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건 은행도 그렇고 증권회사도 그렇고 투자금. 돈이 들어간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투자금. 투자금. 예를 들면 중국 주식 사고, 중국에 예금하고, 중국 채권 사고, 그런 외국인 자금. 우리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자금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들어올 때는 좋죠. 들어올 때는 중국 조합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정도껏 들어와야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은 내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못 빼요. 우리 한국 기업인들도 중국에 진출한 분들 굉장히 고생하는 게 사업 잘 될 때는 좋은데 이제 사업 안 돼서 베트남으로 옮긴다, 한국으로 다시 옮긴다 할 때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노동자도 해고해야 되고 폐업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월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넣었다 뺐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버튼만 누르면 되죠. 지금 같으면 온라인으로 되니까. 그래서 돈이 일시적으로 쭉 중국에서 빠지면 중국이 흔들흔들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봤거든, 중국이. 중국이 2016년도에 그걸 또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아마 중국이 컨트롤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바이든이 또 됐고 그래서 교육량의 확대와 외국 자본의 어떤 개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전 몇 년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 활성화에 수혜를 입는 시장이 어딜까? 이렇게 보면 중국의 국채시장, 지금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사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못 많이 좀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모를 줄 알았어. 산다, 바이. 사자, 바이가 많아져요? 그런데 왜 채권이 떨어져요?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윤혜 씨한테 돈을 빌려드립니다. 그렇죠? 돈을 빌려드리는데 공짜 돈은 없죠. 이자. 5%의 이자를 받고 빌려줘요. 그런데 오윤혜 씨한테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최경영 기자가 오윤혜 씨, 김서장한테 빌리지 말고. 내가 7% 줄게. 3%로 빌려줄게. 3%로. 그럼 오윤혜 씨의 신용도가 좋아진 거죠? 그렇지, 그렇지. 3%로 주겠습니까? 오윤혜 씨가 발행하는, 만약에 그게 돈을 빌린 건 채권을 발행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권의 가치는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자율은 어떻게 됐어요? 낮아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해 됐어요. 중국 국채를 막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자율은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안전한, 중국이 디폴투 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중국이 부도 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다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옆에를 딱 보는 거예요. 중국의 기업체들 대부분 정부에서 개런티하는 거잖아. 그러면 견물생심이 그 주식도 좀 사지 않겠냐. 주식과 채권. 그래서 중국 주식, 중국 채권의 가격이 조금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 방증이 최근 들어서 보면 위아나, 중국의 통화, 위아나 가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1년도에 하나의 경향성으로,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위아나가 강세가 되고 우리도 같이 연동해서 강세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도 좀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전병소 소장이 가끔 출연을 하시는데 전병소 소장이 걱정을 하시는 건 이 부분이에요. 중국이 시장 편입,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편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는 이제 좀 도해시되고 소외될 가능성에 관해서 중국이 뭔가 어디 MSCI 지수랄지 좀 더 높게 편입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그널을 한국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십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에 중국도 편입이 돼 있고 저희도 편입이 돼 있어서 MSCI를 비롯한 인덱스의 구성이 돼 있는데 중국 비중이 올라가고 한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한국 주식을 팔고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외에 전병소 소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의 활류가 진행되는 국면이어야지만 중국 주식도 좋은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이 전반적으로 싱크하고 떨어지는데 중국 주식만 올라갈 가능성은 외국인 투자로 인한 상승을 예측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진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돈을 조금 빼서 이머징 마켓, 신흥국, 한국, 중국, 대만 이런 데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국면이어야 되는데 그 조정 국면에서 한국 주식만 쭉 팔아버리고 중국 주식만 산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한국에 우량한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같이 동반 상승한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거는 개런티되어 있는 종목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종목은 사실은 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지 벌써 25년이거든요. 훨씬 투명하거든. 그래도 중국보다 훨씬 투명하거든. 이머징 마켓은 뭔데요? 아, 그거는 이머징이 뭐죠? 떠오른 이머징, 머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머징.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세 개로 나눠요. 하나는 디벨롭트, 그러니까 성숙된 시장, 선진국 시장. 미국, 영국, 유럽 이런 나라들, 일본까지 포함하는 이런 나라들을 이미 성숙된 선진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데 그래도 규모가 있는. 예를 들면 중국,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 혹은 브라질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이머징, 신흥국 시장이라고 해요. 신흥공업들 이런 용어 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있는데 프론트웨어 마켓이라고 여기보다 훨씬 미친. 예를 들면 베트남, 베트남 이런 데들. 베트남, 몽골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시장은 프론트웨어 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규모도 그렇고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선진, 이머징, 프론트웨어.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의 최고 윗단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될 거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저게 MSCI의 인덱스. 그 지수 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MSCI, MSG랑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다른 OECD랄지 IMF에는 또 다른 분류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선진국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MSCI에는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자본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SCI는 모간스텐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는 뭐예요? 지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그런 거죠. 뒤에서 비웃는 게 다 느껴지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수, 인덱스, 지수.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게 계속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두에 이게 세계 경제를 아는 게 성문종합과 성문기본을 기본 알고 종합 알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한꺼번에 다 알아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경제수 플러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질문이 좋으시네요. 좋은 거 맞아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지금 속으로 웃고 계시잖아요. 아니, 청취자분들의 또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인덱스가 지수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했어요. 연준, 연준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하는 이유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연준은 뭐의 준말이냐면 연방준비제도의 준말이거든요. 연방준비제도. 이게 더 어렵죠, 연준보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행, 영국은 영란은행, 영국은행.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영어로 하면 BOK라고 하든요, Bank of Korea. 한국은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뭐겠어요? Bank of England. 그렇죠, BOE. 박수까지 치는 거 같은데. 일본은? Bank of Japan. BOJ. 미국은? Bank of America.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에서 연준이 왜 나오는지 말씀하세요. Bank of America라는 은행은 있는데, 그거는 우리로 치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민간은행이고요. 그냥 민간은행이고, 미국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제도가 굉장히 독특해서 미국이 연방제도잖아요, 연방제도.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긴데, 그거를 하나의 중앙은행이 다 몰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 연방준비제도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통상 FRB라고 하는 거예요. B가 뭐냐면 보드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보드. 쓰는 거? 보드? 이사회. 이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Bank of America가 아니고, 우리가 FED라고 하는, FED라고 준말로 얘기하는 연방준비제도다. 하나의 은행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리고 미국은 특이하게 한국은행 같은 조직이 13개가 있어요. 13개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거점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로서 FED, FRB가 워싱턴에 존재하죠. 그걸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윤혜 씨도 모임에 가서, 야, 너 미국의 중앙은행이 뱅크업 뭔지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삐오에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일단 미국하고 중국까지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앙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이 남았는데, 일본이 지금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일본 경제랑 많이 닮아있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입니까? 조금 개선의 움직임이 우리 쪽과 일본 쪽에 다 있죠. 아베 총리의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을 하고, 스가 총리가 들어왔는데, 박지훈 국정원장이 갔다 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무언가 일본의 어떤 징용에 관련된 배상의 문제를 비롯한 재산의 처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점이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처럼 그래,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굽신 거래야지, 이렇게 해서 얻어낸 성과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동등하게 대항을 해서 그래, 해봐. 그러면 우리도 기술 쪽으로 어떻게 해볼 거야? 우리도 부품, 소재 이쪽으로 개발을 하겠어? 그리고 다른 쪽 뚫어볼 거야라고 해서 서로 한번 맞짱을 겨뤄본 거예요. 맞짱을 겨뤘는데 일본도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서로 간에 좀 타협해봐야 되겠다. 외교라는 게 밀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서로 간에 타협할 건 타협하고, 가지고 올 건 가져오고, 또 체면은 서로 간에 살려주고. 그럼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시장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부품, 소재. 소부장. 네, 소부장. 소부장인구나. 소재, 부품, 장비. 소재, 부품, 장비. 정부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선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소부장 강소기업 리스트를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는 상장비 사장장이 다 있는데 제가 누적 수익률을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건 뭐냐면 작년 7월, 8월에도 제가 KBS에도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세계 경기가 진짜 좋아서 공급이 딸려요. 그러면 우리가 졌을 거예요. 왜? 핵심 소재인데 공급이 딸리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걸 가져가기 경쟁이 붙으니까 저기가 갑이죠. 너희 안 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사는 데가 어디냐면 넘버원 고객이 삼성전자예요. 예를 들면. 넘버2가 SKR이고. 그런데 거기서 안 줘? 이거는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알거든요. 파는 사람이 아쉬운 건 대부분 보면 파는 사람이 아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두의 말씀,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로 이게 50년, 100년 갔었어요. 기술의 진보가 그만큼 느리고 또 정보가 장벽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그 고도의 두뇌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그 기재를 대부분 알아요.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다는 게 며칠 만에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우리가 국산화한다.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가 사온, 벨리아가 사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그 회사 일본 주가들은 곤두박질을 치고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업체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주식처럼, 귀신처럼 그 정책이 잘못됐냐, 잘됐냐를 맞추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네. 내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동맹의 강화라든지 이런 외교 안보적인 정책적인 기조가 나올 게 뻔한데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로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를 삼아서 경색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외교 안보적인 지소미아를 비롯한 이런 것까지 엇박자가 나게끔 하는 빌미를 누가 주냐. 일본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동맹국이 몇 국이나 있어요? 전 세계와 동맹국은 아니죠. 동맹국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 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동맹국은 지금 나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동북아에서는. 왜냐하면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이든이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맹국이 어디 어디가 있길래 우리만 유일한 동맹국은 아니죠. 아니죠. 미국이 가장 혈맹으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측면에 대한 군사적인 정보를 제일 많이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 그 꼽으면 영국이고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하고 가장 동맹의 강도랄까 끈끈네요. 그리고 이제 블록으로는 혹시 필은 물보다 진해요. 같은 앵글로 섹슨족들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강하죠.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앵글로 섹슨족들이에요. 카나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서유럽이죠. 서유럽은 나토 블록으로서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이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체제로서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동맹이라는 게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중국과는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건 뭐 적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쟁국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일본도 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코로나19 때문에 1, 2분기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지난해 4분기부터. 그래서 3분기 때 겨우 플러스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2021년 내년도에 스가 행정부가 완전히 경기를 되살려놔야 될 특히 도쿄 올림픽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하겠습니까? 하여간 그쪽은 너무 하고 싶어 할 건데 일본은 가장 그 나라에서 주가 되는 경제력이 뭐예요? 뭘로 먹고 살아요? 제조업이죠. 만드는 거? 네. 자동차라든지 아까 얘기한 거기에 들어간 핵심 장비 부품 소재 그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 걸 수출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 그때 우리한테 위협을 한 것도 우리밖에 전 세계에 만들어내는 나라가 없으니까 이거 안 줄 거야라고 파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핵심 소재 부품에 있어서 50% 내지 10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일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7, 8월 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정관념 중에 아주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일본의 정책은 항상 고단수다.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정책이 저는 성공한 예를 거의 보질 못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 잃어버린 30년에 어떻게 좋은 경제정책이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원래 잃어버린 10년이었어요. 원래 20년이었어요. 그런데 30년. 25년쯤 됐는데 무술이 빼고 30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살리려는 어마무시한 많은 경제정책들이 나왔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베노믹스인데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는데 아베가 집에 가겠어요? 아파도. 그렇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심한 거예요. 아픈 건 핑계고. 아픈 사람 가지고 좀 그러긴 하지만 사실 아시잖아요. 50대 되면 마음 아픈 게 더 심하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대가 제가 아직 안 돼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띠로리. 너무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고단수고 치밀하고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쳐서 우리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이 고정관념을 누군가 심어줬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일본이 어떻게 잃어버린 30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엄청 발전했어야죠. 막혀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총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사상도 막혀있는 것 같고. 일본 경제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자인정신이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한 분야를 깊게 파서 그걸 가지고 오타쿠 기줄로 뭔가를 100년 내에 만들어낸다랄지 그걸 계속 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한국 사람이 정말 다른 거는 한국 사람은 미국 같은 어떤 기업가 정신이랄지 도전 정신은 굉장히 강해요. 벤처 정신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점이 또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고. 대신 장인정신이 좀 부족한가? 우리요? 네. 우리 100년, 200년 된 기업이랄지 그런 가게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이게 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또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한 번 들어오면 특히 어려운 시절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간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예 안 올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법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니까. 집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엄청 오래된 식당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지켜지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의식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오래된 가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사실이긴 하겠죠. 그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들은 이 방송 안 보니까 소용이 없으셨나? 아니요. 돈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진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최경영 경제실을 많이 본다. 이게 직접 체험으로는 많이 나오니까. 그럼 지켜주세요. 건물주분들. 그러면 부동산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세계 경제를 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알아야 되는지. 네.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이 다 연결돼 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에도 투자하고 미국 사람도 한국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아파트 사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를 직접 사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에 자본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인 다른 자산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계속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요. 그럼 시중에 돈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왜?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돈으로 사야 되는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돈이 많이 흔해졌어요. 금 가격이 빠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예전에 한돈에 3만 원 하던 게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만큼 돈이 단기적으로 많이 풀렸다. 그러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인 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집도 가치를 저장하는데 주식도 가치를 저장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2009년도에 양쪽 완화에 나서면서 계속 주식이 올랐어요. 한국은 그 기간 동안에 2000포인트 넘어가긴 했어도 2018년도에 2600포인트 갔어도 지금도 그 밑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2600포인트 미만이잖아요. 전국은 한참 밑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각기 나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올라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산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직장 다니면 의무적으로 주식하게 돼 있어요. 401k라고 퇴직연금을. 401k? 401k라는 독특한 연금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주식을 의무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팔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식을 광범위하게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 최근에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보세요. 아파트는 정말 올라가기 편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직접 집을 사봤거든요. 2006년도에. 그때 집 살 때 저 동네 같은 한국 분들이 뭐냐 하면 김형 집 살 때는 100채 이상 봐야 돼. 왜? 집이 다 다르거든요. 이 집 저 집.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을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강남의 모 지역의 랜드막 아파트 30평. 보지도 않아도 돼요. 어차피 새 아파트냐 노 아파트냐에 따라서 노 아파트면 내가 가서 고칠 거고. 그렇잖아요. 마포에 큰 단지 있잖아요. 말에프. 30평? 몇 동 몇 호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그 호가 갭도 15억 8자, 14억 8천 사자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대기업에서 다 붙여줘요. 그렇죠? 거래하기 엄청 편한 거예요. 미국은 거의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서 집마다 몇 년 됐냐. 그리고 이게 존이 뭐냐. 존도 Z-O-N이 왜? 지역 조닝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복잡해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있죠.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요. 전세 제도를 유니시가 저희 집 산다 그러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8억만 이러면 사는 나라는요? 천세 끼고 사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한국은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특히 서울의 노아파트들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새로 신축 아파트가 되거나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올라가기 너무 좋게 돼 있어요. 외국에 비해서. 실제로 외국에 살아보거나 외국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편한 겁니다. 집 사고 파는 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왜? 수요 공급이 그쪽으로 몰리고 거래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편이하게 돼 있고 금융이, 사금융이 합법화돼 있거든요. 전세 제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부동산이 올라간 거고 미국은 주식이 올라간 건데 어떻게 끝도 없이 오르겠냐고요. 부동산이.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이 정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규제를 하니까 살짝 그 자금이 주식에 살짝 왔거든요. 살짝 왔는데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에 기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가계 자산의 배분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식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그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저렇게 분석을 하시니까 새롭게 들리네요.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 경제시플러스에 나오셔서 서울 강남에 있는 본인의 주택을 2006년도에 팔았다가 고점에 2014년도에 같은 집을, 같은 아파트를 다시 샀다가 2014년도에 어떻게 사요? 16년도에 팔았다가 아니, 2006년도에 2006년도에 팔았다가 2014년도에 샀다가 다시 올해 2월에 팔으셨어요. 팔았어요. 같은 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집.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시죠. 어떻게? 네, 대단하시죠. 그런데 금액도 상당한 금액의 아파트인데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돈의 흐름과 본인의 어떤 직관, 그리고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따지더라고요. 투자 수익률로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다. 주식,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김동완 소장께서는 직접적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언급은 지금 안 하셨는데 세계 경제에 연동돼 있는 부동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 따라서 부동산이 올라갔다.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부동산과 주식 혹은 다른 금융자산, 채권이라든지 이거를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글로벌 유동성이 극도로 확장되고 있는 이 모멘텀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이 추세에 어떤 한자산은 곤두박질치고 어떤 한자산은 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잘 안 벌어진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 미국 주식이 갖다 팍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퍼포먼스가 좋고 상대적으로 들어오르는 거거든요. 상대적 수익률 봐라. 그래서 저는 저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2001년도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지금껏 거기서 그냥 집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집이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홈이죠. 집이죠, 집. 저희 패밀리의 역사의 현장이고 저의 삶의 터전이고 저의 노동의 베이스가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이 금융상품이고 주식투자고 채권투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고 약간 여유가 있는데 집이 없는 국면이 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식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쇼트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집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집이 없는데 집이 요즘처럼 이렇게 오른다? 갭투자가 성행한다?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서울 주변에 땅 엄청 많거든요. 제발 우리 정부에서 최대로 된 땅에다가 좋은 집을 제가 부동산인 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많이 지어줘라.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래서 적어도 열심히 일해야 될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걸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아야 될 우리 중년 집이 없어가지고 뭐 자식 보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를 만들면 안 되죠. 투기를 조장하라는 게 아니라 규모 있는 공급을 좋은 집을 많이 해라. 얘기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진짜 차 몰고요.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한번 다녀보세요.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지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전 국토가 70%가 산이에요. 옛날처럼 매연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녀서 집을 못 지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녹취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훼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에도 발상의 전환만 하면 그리고 임대주택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대주택스럽게 지어야 되는 고정관념을 보이셔야 돼요. 임대주택을 60주짜리 해주라니까요. 랜드마크를 임대주택을 해줘요. 외국은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뉴욕에도 정말 좋은 지역에 하이라이스 빌딩이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고층 빌딩이. 거기 사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줘야죠. 지금 세계 경제 하에서 한국의 자산시장이랄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경제가 반대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령 반도체 없어지면 반도체 없으면 다 힘들잖아요. 세계 경제 전체가. 우리만 만들어요? 반도체는? 상당히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랄지 우리가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은 또 없을까? 이런 말로 이제 좀 발음을 하고 싶은데요. 없을까? 엄청 크죠. 진짜 어느 나라에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죠. 1등만 한번 볼까요? 1등? 우리가 안 만들면은 안 돌아가는 거? 밸류체인이 끊어지는 거? 반도체 디램 대표적이죠. 1등 2등 한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 배터리.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하고요. 2030년대면 영국이 이제 내연기관 잘 안 만들고 못 팔거든요. 그러면 그 차 다 전기차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 1등이 한국이고 4등이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이 제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선 1등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동차가요. 자동차 100년 역사에 엄청난 변혁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기아차가 합쳐서 세계 한 5등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저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 제가 그 회사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왜? 독일차, 일본차, 미국차들이 그만큼 늦게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레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레가시. 그 나름의 과거의 유산과 전통이 있어서 과거의 유산이 발목을 해봐요. 발목을 잡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볍단 말이에요. 새로운 도약을 하기에. 그런 것도 그렇고 숨어있는 1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왜소하고 2등도 못하고 3등 될 건데 물론 모자란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너무 인색하고요. 그 인색함이 사실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소비자 국민들이나 다 같이 됐을 때 기업이 모크죠. 스케일 있게. 저는 그런 아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사는 거 겁내 한다? 그건 왜 그렇죠? 한계를 딱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 기업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있거나 꿈을 쉐어하고 있는데 그게 왜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과연 정말 진실에 가까운 생각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오해 가운데 우리만 우리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국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좀 있다. 저런 것 때문에 제가 세계적인 조사기관에서 한국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우리 CEO들이나 학자들이 그냥 설문조사에 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낙관적이고 어떤 나라들은 늘 부정적이거든요. 그게 설문조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관련해서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김동완 소장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페라리 대 포드라는 아카데미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자. 이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러면 페라리의 역사와 포드의 역사, 그리고 이후에 테슬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과거의 유산이 미래의 디딤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완 소장,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자는 다르지 않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불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만나요.